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로블록스 브롤스타즈 아 뭐야 나 벽에 꼈어요 아 빠졌다 로블록스에서 브롤스타즈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는 바로 셸리의 무기인 샷건 총알이 쏙쏙 나가는거 보이시죠 없애라 다른 친구를 없애라 다른 친구를 없애는게 아닌가 아 뭐야 이거 로봇트 왜이래 아 아파 아파 로봇트가 나 때린다 받아라 로봇트 없앴다 로봇트 없앴다 없애라 로봇트 아 로봇트가 주먹으로 때려 아 밟고 난리났네 그냥 이 샷건 별로인거 같은데 다른 무기는 못쓰나 밟고 올라가자 하이차 한마리만더 오 뭐야 그거 뭐야 오 머리통 날라간다 아 exerc 다른거 하고 싶은데 다른건 어떻게하지 오 뭐야 열렸어 니타 셀리에서 이제 니타할 수있어요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딴게 열렸나봐 니타는 그거 BodBY enc 있잖아 공 공 쓴 근데 맞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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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다 경험치가 쌓여간다 하하 궁극기는 못쓰나 궁극기도 쓸수있으면 좋은데 받으라 안맞는데 얘는 안맞아 공격이 안맞아 왜이렇게 심해 받으라 주먹로봇들 없애버려 경험치가 쭉쭉 쌓여간다 얘도 없애버려 이거 누구야 넌 뭐야 넌 뭐야 넌 뭐냐고 빨리 뛸수있잖아 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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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건 함정인가봐 담아 어떻게되지 키가 작아서 안댔는데요 머리로 쑥 지나가 로드와가지고 때렸어 와 열렸다 많이 열렸다 콜트 콜트해봐야지 콜트는 권총으로 따다다다다 쏘는 친구 있거든요 이 친구 왜이렇게 멋있게 숨겨서 바로 이렇게 두꺼운 친구야 오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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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와 아 그게 아닌데 그냥 싸본건데 아 도도도도도도 우와 엄청 세 도도도도도 보이세요 도로로로 도로로로 도로로로로 도로로로로 받으라 도로로로로 도로로로로 너랑 비그가 안된다 샷건이랑 비그가 안된다 아 저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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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저거 우와 멋있어 엘리베이터 받으라 총알이다 총알이 땅바닥으로 날아간다 도도도도도도도 맞으라 도도도도도도도 나도 저거 타고싶다 저리 가라 손인장아 도도도도도도 이거 타고 올라갈 수 있나봐 아 렉바 아하하하하하 가만히 있어봐 친구야 도도도도도도 와 맞췄더니 없어졌다 굉장히 강력하구만 경험치를 모아야돼 경험치를 모아야지 다음 다른 캐릭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올라가면 슈퍼점프 되나봐 내려와주세요 됐다 와호 슈퍼점프 하하하하하하 신하나 슈퍼점프 하하하하 아 로봇트 잡아야되는데 도도도도도도 슈퍼 로봇트는 안나오나 이거는 뭐야 도도도도도 오 그네다 그네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네 타루 날아다닌다 점프패드 슈슈 이건 뭐야 공이네 엄청 코드랑 공이네 오 얜 로켓트 쏜다 아아아아 주먹에 펀치에 맞았어 펀치 엄청 아프잖아 다른거에 말했지 다른 캐릭터는 불 어 불 되게 좋아요 불이 왜 좋냐면요 이 공격이 엄청 강력하거든요 샷건이 이 샷건이 샬리 샷건이랑은 다르게 근접해서 쏘면은 엄청 세요 샷건 생긴것도 와 구멍이 세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지 와 와 이거 밀수있나? 어 밀린다 와아 밀어라 심이어 솟아라 돼지의 심이어 구워 응? 공중에 있는 애들 뭐지? 쏴보자 하하 빵 빵 빵 받으라 빵 빵 맞으라 맞아라 쓰러주라 어 왜이렇게 약해 붙었어야되나 진짜 딱 붙어서 도망간다 아 아 로봇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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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까지 날라오렸어 약한거 같아 크로우 해보자 크로우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오 크로우는 변신 될 수 있네 크로우로 변신 될까 폭식 삐터 깃털 쇽쇽쇽쇽 변신도 와우 하하하하 하하하하 크로우 변신 쇽쇽 받아라 나의 깃털이다 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 독 깃털을 받아라 쇽쇽쇽쇽쇽쇽쇽쇽 깃털이 날라가는게 아니라 땅으로 날라가지만 쇽쇽쇽 독이잖아 독 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 pointing 마지막 깍 소리가 난다 그렇지 네보트를 없애는게 오늘은 경험치를 쌓아 그래야지 다른 것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깍까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 borrowing 그거 함정인데 그게 dyed 엄청 아픈데 이거는 뭐지 함정인가 들어가면은 떨어지나 아우 떨어지빠 여기다 친구야 내가 도와줄게 너도 없애고 개물도 없어격을 making 엄청 많이 겹쳐있잖아 대박 대박이 없애라 없애라 없어졌니 안없어졌어 왜 안없어져 내가 바로 크로우다 크로우 진짜 크로우는 브론스타즈에서 제가 아직 못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네 진짜 크로우도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크로우 전설 아니었어요? 없애버리기 쟤네도 없애버려 너희는 아주 나의 좋은 경험치원이지 경험치가 쩍쩍 오르고 있어요 지금 1400 됐어요 이제 새로운거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공중에 있는 애들은 공격을 못하는 것 같아 봐봐 위로 발사가 안돼 아 렉다 위로 발사가 안돼요 무슨 깃털이 이래 이거 니타다 니타 니타로 변신한 친구 공격해라 니타 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 막고있니? 깍소리나는거 보니까 막고 있는거 같은데 어 됐다 물리쳤다 아하하하하하하 아닌가? 여기 안에 살아있는거 같은데 안에 들어있는거지 너 아닌데 없는데 아 못나가 들어오니까 아아 친구야 나 없애줘 친구야 나 없애줘 나 안없어지네 왜 체력이 안달지 아 내가 그냥 이거 해야겠다 그리고 제시 제시는 그거 쏘거든요 튕기는 에너지탄 에너지를 쏘면은 이게 에너지가 또 맞고서 다른 친구한테 튕겨요 오오오 강력해 보여 오오오 오 튕긴다 튕겨 진짜 튕긴다 잘 만들었다 오 진짜 진짜 브로우스타즈잖아 슝슝 맞춰라 오오오오 맞으라 어 나 경험치 줄었어 캐릭터 고르면 경험치 주나봐 아닌가 내가 리셋을 해서 그런건가 뭐야 나 경험치 줄었어요 왜 줄었어 뭐야 어째서 아씨 경험치 늘려야돼 자 맞으라 자 자 이거 별로다 제시 별로다 딴거 하고싶다 딴거 하고싶어요 제대로 맞추질 못해요 맞아도 엄청 조금 달아 이거 봐봐 안다는거 아니야 안다는거 같은데 일로와봐 라키야 라키 98,000아 일로와봐 좀 맞아봐 오 맞는다 맞으니까 좀 단다 아 아 너 뭐야 그거 니타잖아 녀석이 이거 잠깐만 나 로봇 잡아야 돼 로봇 잡아야 돼 로봇 잡아야지 경험치 많이 오른단 말이야 이거는 선인장 받으라 선인장 폭탄 오 선인장 좋다 와 선인장 엄청 세 와우 선인장 대박 강력함 선인장도 전설 캐릭터던데 보니까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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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선인장 폭탄 받으라 점프패드 필요없어 으아 로봇 어딨어 로봇 잡으러 가야돼 그렇지 여기있다 나왔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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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라 선인장 크으 선인장 되게 강력하다 이걸로 됐다 이걸로 경험치벌이자 만렙 찍어 이걸로 쫙쫙쫙쫙쫙쫙 공격해라 선인장들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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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되겠어요 무조건 한방이야 하 ordered 봐봐요 되겠어요 손이 있음 안정 강력함 그냥 걸어가다가 걸리면은 한방임 어 세상의 력수가 손인장 함정이 가득하다 으아 예아 살려줘 치 안돼 하하하하 cas에 찔려 쓰러진친구또 때리기 이거 뭐야 資 sempre Terrés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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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올라간다 아 쓰러진창구 때려도 점수 올라간다 가시만 나오면 점수 올라간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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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체력 찬다 대박 경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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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경험치 이벤트 아 점수 올라간대 나도 맞나봐 딴거 해보자 타라 타라 해봐야지 타라는 카드가 무기에요 카드맨 카드 샥샥샥샥 샥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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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기가 없는게 조금 아쉽다 아저저저저저 마드라 카드 톡톡톡톡톡톡톡 아아 아아 아하하하하하 아 리볼러드 생각보다 강력하잖아 그리고 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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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그거다 대포 쏘는 애 대포 쏘는 친구 브록 어 왜 안돼 왜 안되지 브록 브록 왜 안되지 팔아 한 번 더 해야겠다 점수가 모자란건가 더 다른 캐릭터는 없나 아 다른 캐릭터가 없구나 브록이 없구나 아 이게 끝인가 보네 그러면은 아다다다다다다다 봐라 카드 다다다다 카드 어택 탁탁탁탁탁 쇽쇽쇽쇽쇽쇽쇽쇽쇽 카드를 굉장히 세게 던지면은 친구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드는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한다는 그런 슈퍼 점프 뜻이 담긴 그런 것이었구요 내가 1등이다 내가 점수 1등이다 신난다 어딨어 전부 다 없애주마 여기있다 카드어택 크로 카드어택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쓰러질때가 됐는데 안쓰러지네 이야 다다다다 됐다 쓰러졌다 강력한 크로이였습니다 근데 왜 외형은 크로밖에 없을까 다른 친구들은 아직 안 만들어놨나 친구야 걱정하지마 내가 둘 다 없애줄게 하하하하 둘 다 없애줄게 받아라 받아라 카드어택 빨리 누르면 더 빨리 받아라 오오오오오오 Fateblor 더 빨리 나가 세상이 으으으으으으 thumbnail 으으어어어어어어어 아 пере단анти doctors 엄청나인용타아 더 빨리 더 빨리 으 으으아 crimin 카드가 불리는구 으으어랡 하하하하 아 이게 뭐야 아 거대 로봇 같은거 안나오나? 친구야! 아 로봇트가 생각보다 강력하다 다른것도 있으면 좋을텐데 아 보니까 총알은 콜트가 제일 멋졌던거 같애 콜트총이 요거거든요 또또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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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똑 친구야 거기 빠졌다면 넌 더이상 빠져나오지 못한단다 내가 넌 구해줄게 가만있어봐 또또또 또또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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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봐 구해줄게 친구야 그거 구해준대니까 가만있으라니까 또또또또 또또또 또또또 총알 6발 또또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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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을 총알을 쌍다덕에 버리는데 이거 또또또 또또또 또또또또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로블록스 브루브스타즈였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플레이해볼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서 살겠습니다 재밌으셨어요 그럼 안녕 안녕 하하하하 안녕